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본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내린 눈구름대가 점차 남아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겠구요. 이후 제주도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린 지역에서는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구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이 있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대전 영하 8도, 부산 영하 2도, 낮 기온은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부산 2도로 오늘보다 2에서 5도 정도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상특보 현황입니다.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그리고 경북 북동산지에 발효 중이구요. 건조특보는 동해안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발효 중입니다. 그리고 강풍예비특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만큼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수도권에 눈을 내렸던 눈구름대는 점차 남하에서 충북과 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눈구름대는 점차 남하에서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현재까지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은 충남 태안에서 10cm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쌓였구요. 서울은 4.5cm, 수원은 5.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 찬 대륙공격이 위치하면서 서해와 동해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과의 온도 차이의 눈구름대가 만들어지겠는데요. 이로 인해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반면에 그 밖의 지역은 고개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대체로 맑아지겠습니다. 현재 충북과 경북지역에 내리는 눈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눈이 내리겠구요. 오전부터 중국 중부지방에 찬 대륙공격이 위치하베 영향으로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의 예상적설은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cm, 전북지역과 전남권 서부 그리고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2에서 7cm로 전라서해안과 제주도 산지에는 많게는 1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남부와 경상권 그리고 전남 동부에는 1에서 3cm, 제주도 해안과 경남권 해안에는 1cm 내외,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전망입니다. 내일 먼바다에서는 최고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구요. 동해안에서는 파의 주기가 긴 너울이 일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오늘 내린 눈과 서불어 남부지방과 제주도 및 울릉도 독도에 눈이 예상됩니다. 눈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라구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대부분의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있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